잊힌 영혼들의 세계인 묘신계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있죠. 묘신계는 귀신과 요괴, 기이한 존재들로 가득한 곳이랍니다. 전 묘신이에요. 이곳의 존재들이 인간의 세계로 가는 걸 막는 일을 하죠. 여러분의 세계 말입니다. 그런데도 여전히 침입하는 존재들이 있어요. 제가 또 나서야 하는 거죠. 요즘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. 자, 잘 보세요. 여러분도 겪어본 일일지 모르니까요. 이들은 바로 야광귀들입니다. 저나 여러분처럼 얘들도 장을 자죠. 평범한 사람과 별다를 게 없습니다. 그래요. 평범하다는 말은 취소하도록 하죠. 아무래도 새로운 신발 침대를 구해야 할 것 같군요. 맞아요. 어떤 사람들은 발에 집착하는데요. 얘들은 신발에 엄청 집착한답니다. 뭐 다들 이상한 취미 하나씩은 있잖아요. 아, 그런데 영혼 세계엔 신발 가게가 없거든요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들이 찾는 곳이 인간 세계랍니다. 와, 스타일이 끝내주네요. 와, 스타일이 끝내주네요. 신발이나 스키, 오리발이 알 수 없이 사라진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? 잘 자거라, 야광기들아. 아니, 괴짜들아? 아님, 그게 뭐 중에... 아니, 거야, 아이hay $5. 아님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